농장 산악 파트렸다는 뿌리 주목을 간단하게 시현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찍었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요 다시 합니다. 이런식으로 20cm, 30cm 되는 뿌리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그렇죠. 쇠기, 쇠기 접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접수 조제는요.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사과 접했을 때 눈 띄어놨던 방식이 있죠. 그것처럼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 내주시고 목질부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요.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뿌리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목질부분을 좀 많이 남기세요. 이렇게 목질부분 눈이 큼직하게 붙었습니다. 이거를 풍나무 뿌리 쪼갠 곳에다 찔러 넣으시면 되는 거에요. 이렇게 들고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찔러 넣으시면 이 쪼개진 데가 서로 붙으려고 보건력 때문에 이 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끝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거를 모래상자나 그렇처럼 피트머스 있는 그 상자에다 넣어 놓고 있으면 돕는 거죠. 이렇게 포개해 가지고 쭉.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제가 붙으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에요. 그때 꺼내 가지고 심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도 있구나 하는 것을 구경을 한번 하신 거구요. 최근에 제가 이 접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누구도 이 접을 그 취급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전에는 이게 많이 했던 접 인데요. 그래서 이게 뿌리 접이구나 그것도 생각을 한 번 이용해 두시구요. 이 뿌리 가지고 다른 과수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어느 기회 때 한번 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접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반대로 꼽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에 뽕나무 뿌리 접 보여드렸습니다.